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눈 뽕맞은 여자분처럼 빨간색은 통증이 방사되어가는 부분입니다. 눈이 왔던 1월 6일 오늘은 가슴 통증과 팔저림이 같이 왔을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며칠 전에 50대 여성 한 어머님께서 울상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선생님 제가 왼쪽 가슴이 아픈데 아픈데 자다가도 가슴이 아파서 깼습니다. 그리고 나서 잠도 못자겠고 이거 심장병 걸린 거 아닌가 싶어서 겁이 너무 났어요. 그런데 이게 심장병이라고 생각이 든 게 팔도 저리면서 팔에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라고 하더군요. 그리고 가슴이 후벼 파는 느낌도 들었습니다. 저희 애가 지금 고3인데 아직 우리 애 때문에 못 갑니다 선생님 하면서 울듯 말듯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. 어머님 따님께서 어머님의 등골을 빼먹기에는 아직 많이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따님에게 감자탕 몇 천 그릇을 더 먹여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. 라고 했더니 슬쩍 웃으시면서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. 들어가기에 앞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은 협심증과 같은 증상일 수 있으니 심장에 관련된 검사를 하고 그래도 문제가 없다 그럴 때 참고를 하는 영상입니다. 하지만 많은 경우의 수는 심장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만일에 하나 가슴을 쫓는 듯한 느낌이 강하면 여러 번 자주 들면 꼭 병원에 가서 심장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. 작은 가슴근은 이렇게 갈비뼈 3번에서 5번에서 시작하여 겸각골의 오해돌기라는 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. 여기 스카필라라는 겸각골의 앞쪽으로 튀어나온 뼈입니다. 근육과 인대가 붙는 부분이며 어깨 앞 바깥쪽을 세게 누르면 만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오해울기를 촉질하는 순간 개같이 아파서 누른 사람의 면상을 세게 칠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실사에 가까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갈비뼈에 시작하여 오해돌기에 붙습니다. 일단 심장 문제가 아닐 경우 우리는 소융근 팩트라리스 마이너라고 하는 근육의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가슴에서부터 팔 안쪽으로 절이면서 피가 통하지 않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. 소융근에 통증규발점이 생기면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가슴이 아프고 팔을 절인다고 너무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. 근육의 역할은 팔을 들었다 내리고 팔을 앞으로 미는 동작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철봉을 많이 하고 나면 팔에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질 체력인 우리는 철봉 한 개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. 가끔 짐을 옮긴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내릴 때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.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호흡입니다. 호흡을 할 때 흡기 시에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우리의 갈비뼈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호흡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소융근의 문제인데 가끔 가다 흡연자인 분들은 폐암 아니냐고 묻습니다. 그럼 보통은 아버님들께서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저한테 왜 폐암을 물어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계신 어머님께서 윙크를 하시며 담배 끊으려고 해달라고 하시면 야부리를 가끔씩 털긴 합니다. 하지만 죄송하지만 소융근일 때도 가슴이 아픕니다. 그리고 누군가는 목 디스크 때문에 어깨와 팔이 저리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목 디스크 치료만 하면 정말 안 낫는 거죠. 왜냐? 작은 가슴근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. 목 디스크 견인 치료를 5억 번 받아 봐야 뭐 하겠습니까? 여기 X 표시된 가슴 몇 번 눌러주면 그간 통증이 다 사라질 텐데요. 이래서 선무당이 사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. 야 너 요즘 어깨랑 팔이 저려. 그러면 친구가 야 너 그거 병신돼서 그래. 목 디스크야. 라고 하는 순간 나는 옥환자가 되어서 목만 주구장창 치료를 받는데 낫지 않습니다.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X 표시된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면 팔 저림이 사라지는 마법이 생깁니다.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절대 하지 않는 스트레칭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깨랑 팔 진심으로 저리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나이롱이신 분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여기 반주만 입고 서서 눈빛 에바인 아저씨를 보겠습니다. 이렇게 사선으로 틀어서 벽이나 기둥이 있으면 잡고 몸을 앞으로 땡기면 됩니다. 쉽죠? 또 이건 내가 4차원의 또라이다 싶으신 분들 버전입니다. 이렇게 립스틱 떡칠하고 머리띠와 티셔츠를 깔맞춤합니다. 그리고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굽힌 채 손으로 발목을 잡습니다. 그럼 앞가슴이 당겨지겠죠? 자 결론 어깨랑 가슴이 아프면서 팔이 저릴 때 무조건 심장이나 목디스크가 아닐 수 있습니다. 소흉근만 잘 풀어줘도 낫는 경우가 수도로 빽빽합니다.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